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지나가는 동네 똥개도 안 믿을 그런 어처구니없는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연이 주작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 엄마가 생일 선물로 주신 돈 봉투를 남편이 실수로 버렸대요 저는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이혼 병원에 너는 그걸 믿냐? 원지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돈 100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엄마이자 주부입니다 아이들이 아직 많이 어려서 정신없는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특히 남들은 지금 크리스마스라고 행복하고 들뜬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그야말로 악몽같은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 생일 때 엄마가 우리 꽁꽁이 축하한다 너 이걸로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어라 이러면서 예쁜 분홍색 비단을 닮은 봉투에다가 돈 100만원을 넣어서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저는 그 돈을 거실에 있는 장식장용 책꽂이에 뒀죠 평소 제 습관인데 아이들 키운다고 정신이 없어서 라고 말을 한다면 유치한 핑계가 되는 걸까요? 여하튼 저는 그래요 수중에 현금이 생기면 항상 여기다 올려뒀고 그러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관리를 한다던가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크리스마스 이브 저희 엄마가 주신 돈을 챙기려고 하는데 봉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이상했던 건 애들을 늘 저 혼자 돌봤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신랑이 일찍 퇴근을 한 겁니다 자기 왜 이렇게 빨리 왔냐 이랬더니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애들이랑 놀아야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구나 하고 있다가 어? 뭐야 이 봉투 어디 갔지? 이렇게 저 혼자 말을 하는데 그 순간 신랑이 어? 야 그거 혹시 그 분홍색 반짝거리는 봉투 말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어 맞아 혹시 자기 봤었어? 라고 한 번도 물으니까 하는 말이 어 그거 분리수거할 때 내가 같이 버린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니 그걸 왜 버리는데? 내가 여기다 올려둔 건데 그걸 왜 버렸어? 이랬더니 나도 모르지 그냥 바닥에 떨어진 건지 여하튼 내가 봤을 땐 거실 바닥에 나뒹굴고 있길래 그냥 버린 거요? 이럽니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된 거냐 정확히 말을 해라 제가 막 흥분하면서 따져 물었더니 아씨 몰라 기억 안 나 그냥 떨어져 있었다니까 아 머리 아파 저리가 이런 말만 하면서 사람이 왜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음에 괴롭히냐고 자기가 더 화를 내요 아이씨 모처럼 집에 빨리 왔더니 크리스마스 개판 나네 이러면서 제 탓을 합니다 그리고는 야! 아이씨 됐어 그냥 내가 그 백만원 줄게 됐냐?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 걸 느꼈고 그냥 바로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그렇게 분리수거장에 도착을 해가지고 정말 미친듯이 파헤쳤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들 때문인지 박스가 정말 많더라고요 하지만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미친년처럼 해집었죠 그러다 결국엔 찾지는 못했고 경비실로 뛰어가서 아저씨 분리수거 이거 언제 가져갔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바로 전날인 금요일 아침에 싹 가져갔다고 해요 그런데 봉투는 남편 말에 의하면 목요일 새벽에 밤에 버렸기 때문에 더 찾는 건 무의미한 거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펑펑 울었습니다 사실 며칠 뒤면 엄마가 정년퇴임을 하세요 이런 엄마한테 너무 죄송하고 제가 너무 한심하고 답답하고 사람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데 이런 저한테 신랑은 그러니까 돈 관리를 똑바로 해야지 그따구로 하니까 이런 사고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제 탓이라고 타박을 해요 그러면서 또 자기 말을 못 믿겠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랍니다 욕먹을 거라고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 남편 평소 집에서 뿔리수거 단 한 번도 안 했고요 주변 쓰레기도 뭐 줍는다든지 챙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먹은 과자 껍질 하나 안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큰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받아온 그러니까 아직 뜯지도 않은 종이놀잣감들하고 색칠공부 거기다 분홍색에 반짝거리는 비단봉투를 아무런 확인도 없이 그렇다고 봉투가 얇은 것도 아니에요 두툼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싸잡아서 제가 버리려고 미리 챙겨둔 여러 가지 박스 들고 함께 버렸대요 아니 버릴 거면 따로 챙겨놓은 것만 버리든가 평소 이것도 그래요 제가 자기야 저거 내가 모아놓은 거 좀 버리고 와줘 이렇게 말을 해야 버리는 사람인데 그냥 한 거예요 도대체 왜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건지 게다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들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버렸다고? 속이 터져 미쳐버리겠어요 특히 분리수거를 더 안 해요 그냥 박스 차로 얹어놓는 사람이라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비 아저씨한테 여기 봉투 들어온 거 없나요? 라고 여쭤봤는데 없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또 관리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로 분리수거 수거해 갈 때 포크레인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찾기 힘들 거라고 합니다 포크레인 대부분 돈 봉투가 제 발로 집을 나갔나 봅니다 정말 너무 한심하고 답답하고 쏘기쏘기 미치겠는데 이런 와중에도 자기 혼자 삼겹살 구워가지고 밥을 막 두 공기씩 세 공기씩 맛있게 먹고 있는 꼬라지를 보니까 정래미가 다 떨어져요 이 사람은요 정말로 아무렇지가 않은가 봅니다 본인 돈이 아니니까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저는 자꾸 이렇게 신랑 원망만 하게 되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잊을 수 있는 걸까요? 많이 있습니다 댓글 1번 이거 안 걸렸으면 100% 그냥 100만원 꿀꺽하는 건데 쓰니 하는 모습이 심상치가 않으니까 차마 끝까지 숨기지는 못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홈캠이 있는 것 같아요 네가 거기 숨겨둔 걸 본 거지 대댔 쓰니 차라리 남편이 가져간 거면 좋겠습니다 2번 아무래도 남편이 꿀꺽한 것 같은데요? 봉투가 저절로 떨어졌을 리도 없고 또 평소 안하던 분리수거를 했다? 게다가 정말로 그걸 실수로 지가 버린 거라면 적어도 쓰니랑 같이 밖으로 달려나가 찾아주는 노력이라도 했을 겁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 본문에는 안 썼는데 처음에 남편이 관리실에 전화도 해줬고 또 같이 찾으러 나가기도 했어요 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젠 정말 그냥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이구 순진한 쓰니 지가 그 정도 연기를 해야 마누라가 속어 넘어가니까 그러는 거 아뇨? 아니 그럼 야 내가 가져갔다 배째 어쩌라고? 이러고 그냥 태연히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3번 쓰니 진짜 답답하네 그 정도 연기는 중화성도 합니다 이건 그냥 쓰니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거겠죠? 막말로 그거 100만원짜리 수표였어요? 아니잖아요 5만원짜리면 두께나 무게감이 당연히 다른데 그걸 모르고 그냥 버렸다고? 참네 이걸 믿겠다는 쓰니도 그렇고 또 그 수준에 맞춰서 꾸라치는 남편도 그렇고 둘 다 개 한심하네 잘 어울린다 3번 남편이 처음에 보인 반응이 너무 세하고 그지 같아요 본인이 꿀꺽했는데 쓰니 반응이 강렬하고 격렬하니까 아이고씨 이거 안되겠구만? 싶어가지고 다시 주는 걸로 보여요 물론 지가 가져가지 않은 척하면서 내렸으니 네 차라리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거죠? 그래요 결국 제 잘못이죠 4번 뭐? 두툼한 봉투를 확인도 안하고 그냥 버렸다고? 이봐였으니 울지 말고 그냥 신랑한테 돈 받으세요 정말로 버린거라 해도 결국 그놈 잘못이니까 너는 받아도 됩니다 책임져야지 네 알겠습니다 근데 돈을 받는다 해도 계속 그 미움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5번 평소 분리수거를 안하던 걸 하면서 공교롭게도 때마침 바닥에 떨어진 봉툘도 버렸다는 그 말을 너는 믿습니까? 당신 남편이 왜 그렇게 황당한 그런 소리를 짓거리는지 지금 쓰니가 보이는 그 마음과 태도만 봐도 바로 알겠어요 이렇게 멍청한데 얼마나 속이기 좋냐 네 됐으니? 그게 아니구요 이 남자가 평소 되게 황당하고 이해가 안되는 행동론을 많이 해서 그래서 이 말도 그냥 믿어지는 그런게 있더라구요 2번 아니 수표 한장 딸랑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5만원권 지표에 20장이 들어있는 봉투인데 그걸 확인도 안하고 그냥 버리는 사람이 과연 지구상이 몇이나 될까요? 딱 집어올리는 순간 그 두께 무게감 그립감이 다른데 말도 안돼 여하튼 쓴이는 보니까 죽어도 남편을 믿고 싶은가 본데 그럴까면 그냥 살아요 일단 그지같은 글 써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팩고구마 먹이지 말고 6번 혹시 거기에 100만원짜리 수표 딱 한장 들어있었습니까? 현금이면요 모르고 버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요 게다가 그런 특이하고 두툼한 봉투를 그냥 버렸다면 지능이 최소 60 이하입니다 말도 안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되 됐으니? 5만원짜리 20장이었어요 맞아요 저도 너무 답답해가지고 물어봤죠 아니 두께가 다른데 어떻게 확인도 안하고 그럴 수 있냐구요 그러자 야 100만원이라 해봤자 그거 두께 얼마 안돼 라며 본인이 더 큰소리 치더라구요 그래서 이 순간 저도 그랬어요 뭐야 이 남자 지능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구요 7번 됐고 남편한테 돈 받으세요 그 돈 가져간 거 100% 지가 가져간 겁니다 딱 집었을 때 바보 아니면 혹은 뭐 신체 감각마비가 온 게 아닌 이상 절대 모를 리가 없어요 버렸다는 거 1억프로 구라입니다 네 됐으니? 여기 댓글들 보면 제가 남편한테 했던 말들 다 나오네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너무 기가 차서 이런 답답함 때문에 글 남기는 건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8번 8번 아니 5만원짜리 20장이면 꽤 두툼했을 텐데 그걸 그냥 보냈다는 게 이건 100퍼 1000퍼 만퍼 수상해 지가 가져간 거야 말도 안돼 네 됐으니? 같은 생각이에요 아무리 믿어주고 싶어도 정황이 이러니까 이 삼자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을까 겨우 이거밖에 안되는 놈인가 하는 실망감이 생기더라구요 9번 아니 말이 안되는 게 아무 생각 없이 확인도 없이 그냥 버렸다는 인간이 그 봉투 생김새는 기가 막히게 기억하고 있네 왜 그런 걸까? 끌 끌 끌 끌 쓰니 수거장 cctv 확인해봤어요? 되겠으니? 그게 어제 애들을 등원시키고 수거장에 cctv 있다는 걸 알고 확인을 했어요 아 cctv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잠깐 있었지만 관리실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포기했습니다 안보여졌나봐요 11번 근데 쓰니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 돈 받으실 거죠? 꼭 받으세요? 네 무조건 받을 겁니다 이유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여러가지 정황이 보이죠 일단 돈 봉투가 저절로 떨어졌다는 것 자체도 이미 말이 안되는 건데 뭐 떨어졌다 칩시다 갑자기 집안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빈 봉투가 떨어지는 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되는데 돈 20장이 들어있는 두툼한 봉투가 떨어졌다는 게 어쨌든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런데 바닥에 그런 사람 심리가요 아무리 흐름한 흰 봉투라 해도 뭔가 두툼하게 있으면 어 이거 뭐야? 하고 열어봅니다 그죠? 이걸 안 열어보는 거는 부처 예수 아닌다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예쁜 봉투야 이걸 안 열어봤다고? 제가 이래서 처음에 동네 똥개도 안 믿을 사연이라고 한 겁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그냥 제 시나리오입니다 어쨌든 남편이 그 돈을 꿀꺽한 거고 그런데 마누라 반응을 보니까 심상치 않은 거야 돌려주긴 돌려줘야 되겠는데 끝까지 지가 가져갔다는 말은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아 됐어 그만해 내가 줄게 잊어버려 이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만약 근데 이것도 웃기는 게 정말 마녀야 나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버렸다 해도 문제야 둘 다 그지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